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거북섬에 놀러 가봤는데요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북섬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첫 목적지는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것도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죠 어, 여깄다! 오네! 질그리다 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느껴지는 전시회의 느낌 그리고 입구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둘째가 반응하는데요 오, 무슨 소리야? 뭐지? 캬캬캬캬캬캬 크, 역시 귀엽습니다 매표소에서 간단하게 티켓팅을 하고 바로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부터 전시회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래에 전지회를 구경є hilarious 어, nasabcy, corin clima 오, no, not me 에덴이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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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쉬다가 저녁 먹기 전에 산책할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에 둘레길도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족들과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 예약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눗방울 놀이하네 오빠들 우리도 비눗방울 놀이하러 갈까? 응 가자 얼른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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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그녀의 빠른 달리기도 멈추게 하는 마성의 공간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어린이들의 천국 놀이방입니다. 아가들이 잠시 한눈판 사이 저희는 얼른 배정받은 곳에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해야지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오 그래도 편하다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세팅이 막 되게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캠핑을 테마로 한 식당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캠핑의 느낌을 살리고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거북섬에서의 특별한 추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